갑자기 삼성전자의 극포제가 터질 수도 있다 이거는 파운드 입장에서도 다른 얘기가 된다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는 오히려 한익수를 버리고 더 튀어오를 수도 있다 5년, 6년까지는 상승 사이클에 대해서 배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 종목을 딱 픽하라고 그러면 저는 이번에 삼성전자 관련해서 HBM3 이슈 알아보면 삼성전자가 최근에 시티그룹인가요? 거기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4분기부터 엔비디아에 HBM3 납품한다 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그날 당일에 7% 정도 급등을 했었어요 지금까지도 약간 그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상황이긴 한데 향후 주가으로는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은 장기 관점으로 1년짜리 차트 놓고 보시면 최근 한 두 달 동안 삼성전자는 밀려내려갔고요 하이닉스는 버텼습니다 그리고는 삼성전자가 거기까지 올라왔어요 삼성전자가 7만 2천 원 찍고 쭉 밀려내려갔다가 다시 7만 원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하이닉스는 그 구간 동안 계속 12만 원대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뭘 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 그러면 HBM 이슈가 살아있었던 하이닉스는 계속해서 적감해서 들어왔지만 HBM 이슈에서 좀 밀려있었던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매도로 밀려내려가는 모습을 보였고 여기서 삼성전자도 HBM을 한다는 확신이 드니까 다시 제자리로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뚫고 올라간 건 아니에요 그럼 이 부분에서는 결국에는 제가 최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AI가 돈이 됩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유지가 될 겁니까? 라는 부분에서 앞으로 주가 방향성이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장기로 놓고 보셔야 되는 거고 지금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되게 묘한 게 서로 롱숏이에요 아 관계가 그렇죠 하이닉스가 그동안 어찌 보면은 롱에 의한 적감해서 유지되는 동안 삼성전자는 숏으로 밀려내려갔다 그러면은 삼성전자 오르면 하이닉스가 빠지고 있어요 삼성전자 관련주가 올라오면 하이닉스 관련주가 밀리고 있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한정된 자원 한정된 돈이 지금 시장에서 돌고 있고 여기서 둘 다 되는 건 알겠어 근데 둘이 경쟁 관계니까 오늘은 얘 오늘은 얘 오늘은 얘 오늘은 얘 롱숏이죠 이게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무엇을 보셔야 되냐 오히려 빅사이클을 보시면은 디렘이 됐든 HBM이 됐든 빅사이클 자체는 말 그대로 2015년까지 성장한다 이게 슈퍼사이클이 될 거냐 그냥 사이클이 될 거냐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이 좀 필요한 거고 그거는 앞으로 엔비디아의 영업익률 하이닉스의 영업익률을 참고하시면서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슈퍼사이클이 아니다 그러면은 목표주가가 좀 많이 낮아지겠죠 7만원인데 2년 뒤에 8만원 간다 9만원 간다 불만족스럽거든요 근데 7만원인데 2년 뒤에 10만원 간다 11만원 간다 해볼만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어찌 보면은 좀 단기로 롱숏 매수매도가 자주 빈번하게 발생을 할 수밖에 없고 이게 좀 더 확신으로 숫자로 증명이 되면은 조금 이제 양사가 동시에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약간 그 HBM3에 대한 수의 여부가 100% 확실한 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수급이 나눠지면서 롱숏이 발생을 하는데 앞서 이제 말씀하셨던 엔비디아가 중요하겠네요 그런 뭐 이익률 잘 유지한다든지 근데 이건 좀 달리 연출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AMD에서 만약에 출시를 한다 여기도 이제 HBM3 들어가고 삼성전자가 납품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분산이 된다 하더라도 K-반도체는 그렇게 악재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건 아니지 않을까요? 일단 메모리는 우리나라가 독점입니다 마이크론도 지금 HBM3에 진출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쪽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가 좀 달려있는 상황이고요 원래 항상 좀 마이크론은 좀 소외된 3등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D램은 결국 우리나라가 독점 시장이라는 점에서는 K-반도체는 잘 가는 게 맞죠 그리고 좀 더 우리가 그 앞선 단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AMD가 AI 반도체를 출시한다고 하더라도 핵심은 TSMC가 양사를 다 물량을 공급해 줄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아이디어를 좀 더 확장해보면 그렇다면 여기서 갑자기 삼성전자의 극포제가 터질 수도 있다 왜 그러냐 그러면 AMD가 삼성전자랑 손을 잡고 그 전부터도 뭔가를 뚱땅뚱땅 하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하다가 실패했어요 그러면 AI 반도체에서 만약에 IF 됐으면 정말 좋겠는 것은 AMD의 반도체를 삼성전자가 설계 생산까지 다 관여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파운드 입장에서도 다른 얘기가 된다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는 오히려 하익스를 버리고 더 튀어오를 수도 있다 다만 이거는 희망회로고요 이거는 연말에 대해서 까봐야 하는 거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결국에는 엔비디아가 됐든 AMD가 됐든 TSMC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이게 CPU 메모리 단이랑 똑같은 거예요 CPU가 잘 가야 메모리가 잘 간다? 그죠? 그리고는 엔비디아가 잘 가야 우리 HBM도 잘 간다? 똑같은 논리거든요 그리고는 엔비디아가 잘 가기 위해서는 그걸 생산해주는 TSMC의 캐파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근데 지금 증설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 증설 완료 시점이 TSMC 기준으로도 2016년입니다 한참 나왔네요 네 그래서 뭐 후공정 패키징을 더 강화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이쪽에 투자를 확대하겠다라고 지금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 목표는 2016년 5년, 6년까지는 상승 사이클에 대해서 배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결국 K 반도체가 올라갈 거냐 올라갑니다 한 2년 정도는 보시고요 그러고 난 뒤에 아마 2, 3년 박살나겠죠? 다시 뭐 약간 메모리 사이크 확실히 이게 약간 좋은 모멘텀인 게 TSMC가 생산을 제대로 못하고 그리고 삼성이 어차피 파운드리도 하고 메모리도 생산을 하니까 이거 약간 턴키로 받아가지고 이 AI 반도체 GPU 제작이라든지 HPM3 제작해서 이걸 패키징까지 하는 그런 그림이 불가능하진 않겠네요 이게 그림이 되면 최적이긴 하겠네요 네 그렇죠 그 부분을 어찌 보면 이게 다행인 것은 2019년도에 우리가 화이트리스트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삼성의 조금은 이제 내재화라는 부분과 국산화라는 부분에 신경을 썼어요 그리고는 그게 지금 어찌 보면은 지난 2, 3년 지난 4, 5년 동안의 투자가 약간씩 결실을 맺고 있다 물론 지금도 부족하긴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는 수혜를 입을 만한 기업에 대해서 리스팅을 하기가 좀 더 쉬워졌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여기에서 TSMC의 증설도 증설이고 그 다음에는 엔비디아의 앞으로의 시황도 시황인데 핵심이 되는 거는 빅테크가 계속해서 얼마나 투자를 해주느냐 우리는 그 숫자를 먼저 보셔야 돼요 빅테크의 캐펙스 투자 그게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K-반도체 계속 갑니다 네 확실히 AI 서버 여기에 대한 투자가 빅테크 예를 들어서 가이던스 발표할 때나 봤을 때 뉘앙스라든지 구체적으로 말하는 수치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그리고 여태까지 반도체 관련해서 엔비디아도 알아봤고 K-반도체도 알아봤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엔비디아 보니까 채널에 그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지금 사야 할 주식은? 네 뭘까요? 일단은 저는 여기에서는 편가르기 하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걸 다 받아가면은 누가 돈을 벌 거고 어쩔 거고 이러는데 핵심이 되는 거는 AI 반도체가 잘 된다 그러면은 상승률이 제일 좋은 종목 주식이 누가 될 거냐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단언컨대 결국에는 엔비디아일 겁니다 근데 그 엔비디아에 우리가 모든 주식을 투자하자니 엔비디아가 비싸요 이미 시장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PR이 제일 높고요 AMD가 지금 포드 PR 기준으로 마흔배, 마흔배보다 조금 안 되거든요 근데 엔비디아는 이제 실적 발표 전 기준으로 보시면은 포드 PR이 60배, 70배 갔다가 이번 실적 발표가 엄청나게 잘 나오고 가이덤스 잘 발표하면서 다시 포드 PR 40대로 맞춰졌습니다 지금 반도체를 설계하는 기업들은 포드 PR 40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닉스는 그냥 거기에 대충 따라가지고 PBR 기준으로 올라가니 내려가니 이런 걸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투자할 거냐 그러면은 첫 번째는 내가 분산 투자를 할 것이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TSMC가 하는 일이 다르고요 엔비디아와 AMD가 하는 일이 다르고요 삼성전자닉스가 하는 일이 다르고 여기에 딸려있는 소부장이 하는 일이 다 달라요 그럼 여기에서 내가 어떤 종목을 어떤 식으로 투자할 거냐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는 내가 그냥 동일 비중으로 투자할 것이냐 한 곳에 집중 투자를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공부를 정말 깊게 하시면은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에 대해서 미리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거를 뻥튀기를 엄청 시킬 수도 있겠으나 그게 일반인 기준에서 안 된다 그러면은 저는 오히려 ETF 투자하는 게 좀 더 맞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또 TSMC와 삼성전자가 공동으로 들어있는 ETF도 존재하는 편이고요 그러고는 미국에 대해서 빅테크를 전체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다 있을 텐데 빅테크를 같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만약에 엔비디아가 돈을 잘 벌어요 AI 관련된 투자가 많이 일어나요 다음 사이클은 뭘까요? 약간 뭐 나오는 얘기로는 차량, 반도체, 전장, 자유자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거보다는 AI 관련돼가지고 AI 관련돼가지고 네 AI로 가장 돈을 잘 버는 빅테크는 누구인가 아 약간 소프트웨어라든지 그렇죠 왜냐하면 하드웨어 사이클이 한번 오고 난 뒤에는 메모리 사이클은 조금 떨어질 거예요 말 그대로 엔비디아도 사이클이 조금 떨어지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근데 그 이유까지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도 돈을 잘 버는 AI 기업을 찾으셔야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결국 기존에 우리가 스마트폰을 만들던 혹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건 테크 기업이라고, 반도체 기업이라고 부르던 모든 애들이 동시에 똑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익스 플러스, TSMC 플러스, 빅테크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나스닥에 있는 상위 종목 우리나라에 있는 반도체 종목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투자 에디어를 나는 그건 잘 모르겠고 누가 잘 갈지는 모르겠고 나는 그냥 반도체 혹은 AI 이게 진짜 미래가 된다고 생각해 하면은 나스닥 사는 게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조금 고민을 깊게 보셨으면 좋겠고 한 종목을 딱 픽하라 그러면은 저는 엔비디아와 AMD다 AMD가 연말에 AI 반도체를 정말로 제대로 출시한다 그러면은 AMD가 좀 더 올라갈 것이고 출시했는데 엔비디아가 좀 더 성능이 좋다 그러면은 엔비디아가 더 잘 가겠죠 상승률은 결국 그 둘이 가장 좋을 것이고 이것은 주주하는 측면에서도 결국에는 엔비디아와 AMD가 제일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그냥 필라데비아 반도체 이 티포를 사는 것도 괜찮다 네, 속스가 좋다 이게 3배짜리 아니에요, 1배짜리 3배짜리 속스 그래서 삼성전자의 HPM3 납품 소식에 삼성전자도 급등을 했고 원래는 약간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가 대표적인 수혜주였는데 다른 주식들도 약간 움찔움찔한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와 이수페타시스 말고 정말 숫자가 찍힐 만한 관련 수혜주 뭐가 있을까요? 일단 이거는 되게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이게 왜냐 그러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실체가 있는 기업이고요 지금 기대감이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하나 마이크론이 존재랍니다 하나 마이크론에 대해서 조금은 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는 아직 남아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미반도체가 빠지지 않는 상황이고 그리고는 메모리 반도체랑 똑같은 밸류체인이 어차피 제품을 공급한다고 봤을 때는 한미반도체를 제외하고는 딱히 특징적인 친구가 나오냐 그거는 조금 국내에서는 어렵다라고 볼 수 있고 지금 후공정 기업으로 조금 계속 언급되는 기업이 국내도 공장이 있습니다 암코라고 있어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인데 그 기업이 지금 TSMC나 삼성전자의 위탁을 많이 받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국내에서는 숫자가 찍혀서 주목할 만한 종목은 좀 찾기가 어려울 수 있다 왜냐하면 어차피 메모리 사이클에서 메모리 밸류체인에서 그대로 가는 거고 기판 쪽을 보더라도 기판이 크게 넓어지지는 않고 그러고는 우리가 랜드를 생산하던 곳에서 채널링을 하는 기업이다 그러면서 이어테크닉스 이미 다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어요 실제로 실체가 있는 곳은 이미 사람들이 공부를 해서 정말로 숫자가 찍힐 종목들은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 저는 글로벌 관점에서는 오히려 후공정에서 오랫동안 했던 그런 기업들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암코 같은 기업이 조금은 눈에 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두산테스나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하던데 그쪽도 후공정 장비를 만들 수 있는 그리고는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곳이다 보니까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별다른 움직임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관심 가지고 공부해보시고 그냥 메모리 사이클 자체로도 지금 두산테스나 같은 기업들 이런 애들은 괜찮긴 하거든요 가격대가 그래서 수익률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다 그러면 좋은 종목들을 그냥 꾸준히 모으셔도 되는데 수익률에 연연을 하실 거면 오히려 저는 단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대장주에서 단타 치는 게 수익률은 높을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수익률은 높을 거다